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3편 여하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요하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에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3편 여하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번민하며 하루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요하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에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이 우리가 너를 이겼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내 원수들에게는 지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가 그가 너희들에게는 지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원수들에게는 지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 L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내 원수들에게는 지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